안녕하세요 지고매입니다 오늘은 달고나 커피 만들겁니다 커피, 설탕, 끓인물 1대1대1입니다 커피 1 설탕 1 그리고 끓인물 1스푼 어느걸로 할까요? 작은 것? 큰 것?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나게 돌려 볼게요 큰 거로는 안되네요 작은 거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는 이게 각이 좋네요 이걸로 이걸로 해볼게요 우유를 따르겠습니다 우유를 따르겠습니다 우유에다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많이 또 도움이 됐어요 섞어 보겠습니다 잘 흔들어서요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음 괜찮아요 제가 만들었지만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우유를 한컵 따르고 마우차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가라앉아요 이걸 뜨지를 않네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린색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어요 상큼해요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하하하하 괜찮아 오늘은 달고나 커피 만들 거예요 여기 보지 마 하하하하 그리고 끓인 물 오 예 영상 재미있게 보셨죠 그럼 좋아요 구독 꾸욱 안녕 안녕